비트코인이 5% 급등하는데 비해 도지코인은 30% 이상 폭등하는 등 도지코인의 랠리가 무섭습니다. 도지코인은 시바이누 견을 테마로 한 대표적인 밈코인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최애 코인입니다. 11일 오전 10시 현재 글로벌 코인 시왕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.70% 상승하는데 비해 도지코인은 31.06% 폭등하고 있습니다. 이로써 한 주간 비트코인이 17.88% 급등한데 비해 도지코인은 97.35% 폭등했습니다. 이는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암호화폐 중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. 이로써 시총도 430억 달러로 브로 리플 등을 제치고 시총 6위까지 부상했습니다. 내외 뉴스 통신입니다.